정말 고맙습니다. 이 체육관은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모든 관측을 가져오셔서 끝까지 응원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무대의 주인공들이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대에 전부 나와 섰습니다. 자,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분들이 빛내주신 출연자 전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인기상의 두 팀이 뽑혔습니다. 두 팀 중에 먼저 오늘 이 노래 여러 번 듣네요. 사랑의 트위스트 부르주신 박수지회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최석준 씨가 나오셨구나. 또 이렇게 성의깨 상을 드렸습니다. 다음 인기상 두 번째 분 일소일소 일로일로 유애리스터 초특락교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좋은 새, 좋은 새가 지금 메달 걸어드리고 예, 김용품을 증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여상입니다. 장여상 고장난 벽시계 부르신 처음 허승 씨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김용림 씨가 또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다음은 우승상입니다. 우승상 노란 샤스의 사나이 이은영 씨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언도 신라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최우수상입니다. 상을 주실 분은 양기대 시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사랑이 장난인가요 불러주신 분입니다. 노기대 시장님 다단히 감사합니다. 동국에 계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우리동포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번 들으면서 광명시 편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 장난인가요 이별이 웬만인가요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참 좋은 은행 아이비티 기업은행 스마일 등급 장스톨칭 한전 KPS 주식회사 칠강농사 떡산떡구 흑표 산소칭 건강기능식품 녹십초 스피룰이나 미건 의료기 무한평토나라 양파춤에서 백화점 세트폰을 드립니다.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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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으로 맺은 너무나 나 불같은 사람 비법한 사람 영원히 영원히 내 곁에서 돌리지 말아요 돌리지 말아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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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담가